이제 시그 촬영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연을 위해 뿌셔를 연습하고 있는 건 다른 분들이 모르겠네요. 그건 아니에요? 딱 어제 저희가 지금 뿌셔 녹음을 했거든요? 근데 여기 파트에 아니? 이 귀 안 보는? 노쿠셔! 이거 있는데 이걸 녹음하는데 오랜만에 가장 녹음했던 것처럼 연기하는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웃겨 죽을 뻔했어요. 무대로 할 생각을 굉장히 설레요. 지금.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? 그 약간 춤을 춘다기보다는 약간 뮤지컬 하는 느낌을 해가지고 잘했어요. 되게 익살맞게 이런 무대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. 킬링 파트도 굉장히 많은 곡이어서 굉장히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리틀인 것 같은데? 다 살리다. 안녕.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다. 아 지금 안 맞아. 여기 완전 귀엽게 생겼어. 내 이마는 엄청 커. 셸리. 못 나와 밖에서 열어야지. 오 마이 가시. 헤이 셸리. 헬 미 셸리. 셸리. 헬 미. 튀어나와. 약간 옛날 것 같은데. 그치? 되게 엔틱한 그런 느낌이지 않아? 네. 그럼 너 찍어줄게. 싫어. 내가 찍어줄게. 싫어. 고맙습니다. 맞아. 이시도 바빠지.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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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왜 너 진짜? 벌려.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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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아 왜 왜. 좋아. 야 셸리스런 관절이지. 할 줄 알자고. 신선한 척 신선한 척 많이 해주는데. 아 아. 아직도 신선한 척. 힘든데. Li duas. 왜 많아 포 conna. 마주 보고 하하하하 왜 이렇게 생겼어?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그치. 안 이쁘다고. 이렇게 잡지 말라고 안 입고 계시잖아 이게 뭐야 이것도 흔들리는 캡 야구 배트 시점 어떻게 찍힐까요? 이러면 뭔가 다음 생에 투비울넨 투비 때 즐겼던 만찬을 다시 즐기는 기분 에이 네이블이 너무 광고 모델 같아요 아니 저거 뜯어도 돼요? 네이블이요 내가 더 뜬다 뜬다. 블루베리 찍어서 먹으려고 해. 오케이. 하나, 하나. 이거도 안 되는 거. 맛있다. 이거도 안 되는 거. 나 안 먹여 너 먹어. 너도 안 먹어있다. 안녕 얘들아. 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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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지. 엄청 춥지. 아니 그래도 원래 착장이 날씨였었는데 조금 춥진 않았는데 좀 춥긴 춥더라고요.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. 근데 사진 보니까 되게 잘 이쁘게 잘 나온 것도 있는 거 같아서 괜찮죠. 춥을 뿐이지. 아니 해가 좀 뜨거웠어가지고. 진짜 여름 같았어. 겨울인데. 겨울 솔직히 말하면 지금 겨울이잖아요. 왜냐면 11월 달 다 돼가는데 이제. 지금 11월 달인데. 근데 약간 뜨겁다는 게. 겨울인데 저 핫초코 한잔 하실래요? 저 밑대 아니면 안 먹어요. 밑대 아니면 안 먹는다고요? 밑대는 귀여운 아기만 광고 하주세요. 목도리 진짜 처음 해봐. 목도리 도마뱀. 목도리 도마뱀. 목도리 도마뱀. 하이. 어디 가요. 쉬어. 오. 야 아니 아니 아니. 얘 얘 얘. 너 말고 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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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안전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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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dra pilot. 이제 뭐 곡을 만드는 느낌이랑 진짜 대박! 네 그런 느낌이랑 침대에서 방금 약간 곡 쓰는 느낌이랑 또 약간 잠자고 있는 모습? 진짜 내추럴한 모습을 좀 사진 잘 못 찾었는데 딱 생각하는 게 옛날에 저랑 서호랑 했었던 스파오 광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해리포터 시즌이어가지고 스파오가 그 파자마 옷을 입고 도비 앞에 입고 제가 이제 도비 막 쪼장애기 해주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만 했었던 느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스태프분들이 되게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 괜찮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이런 느낌도 옛날에 많이 입었었거든요 우리 투문들은 내가 화려한 패턴만 좋아하는 줄 알아? 아니에요 제가 심플한 거 되게 좋아요 좀 다가가게 다 소화해야죠 저희 집 전기세 많이 나오는 원인 냉장고를 이거 먹어도 돼요? 감사합니다 득템 어디죠? 끝났습니다 인심역 그렇지만 보여요? 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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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어! 왔어! 이득! 멤버들과 열심히 일한 그 노고가 여기 펼쳐져 있는데요! 이걸 제가 한번 기깔나게 한번 맛잇게 살려보겠습니다! 이탈리아 사실 1년 정도 됐어! 찐이다 찐! 뭔가 요즘 카메라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멀어야지? 친절하다고 해야 하나? 저 같은 기계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저 요즘 거 너무 어려워서 쓰지 못하겠어! 굉장히 편해 보이는 룩 포터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깔려있고 오히려 약간 편해 보이는 그런 컷들이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힘든 그런 모먼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! 이런 것도 다 단림들이 비하인드를 보셔야만 알 수 있다는 사스예요! 뭐든 간에 룩 포터였어 룩 포터였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겨우 룩 포터옵 워 워 룩 포터옵 워 워 워 워 워 이번에는 주작 이팔이라고. 주작하지 말고 그거는 이거예요. 네. 좋아요. 네. 네. 어 그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요. 아. 아 진짜 차가워. 오케이. 오케이. 동주야. 진짜 아프겠다 야. 동주야. 내가 안 했어. 뭐 하는 거야 누구야. 아프겠다 야. 뭐 했어? 네가 에이스 아니야. 어 네가 하고 있네. 아 잠깐만. 우리 오랜만에 와렉 한 번 할까요? 아니. 아프겠다. 아프겠다. 동주 침 흘려요. 너무 좋았어? 어 예쁘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하하니. 허허. 오케이. 누가 깔릴래? 시온이요. 시온이요. 저기서 깔릴까? 가위바위보. 고. 고. 몸무게에서 보면 몸무게에서. 안내여 진공 가위바위보. 잘 다 두 명 살리고. 안내여 진공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아 뭐야. 딱 됐네요. 누구야 누워 누워 누워. 누구 누구야. 오케이.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아 네. 위에 있는데도 여유. 아 마지막. 네 마지막. 와 대단하다. 안녕. 빨간 우주들. 자 자고 있어요. 안녕. 문 닿아줘. 안녕 단린들. 왜 이렇게 어렵지 뭐. 리얼 헌웅이의 묵방. 진짜 30초만 잠들 수 있어요. 아 뭐야. 뭐야 저거. 이제 끝냈어요? 재밌는데? 아니요. 현넷이 나왔어요. 자 그럼 뭐하고 싶어 볼까요 우리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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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돼, 가까이 돼, 가까이 돼, 가까이 돼. 그게 보이질 안 할 것 같아, 얘들아. 아, 어떡해! 어, 좋다. 손하게 안 붙었어. 일자로 서세요, 여러분. 하나, 둘, 셋! 행복하게, 행복하게. 안 돼! 오늘은 여기까지! 끝! 하나! 수고하셨습니다, 지금까지! 워너스였습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워너스의 첫 번째 시즌 그리팅 촬영이 끝났습니다. 여름부터 겨울까지 오늘 다 촬영을 해봤는데, 앞으로 남은 1년 워너스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달림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안녕! 첫 시즌 그리팅! 여인님 rough day! Yeah! Coming soon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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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예! 예!